전라북도가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전북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전라북도는 정업연구개발특구 내에 사업비 1조 7,300억 원 규모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천연물 신약과 데이터, AI 기반의 의료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입니다. 도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인 만큼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제20대 대선 공약 반영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.